요한복음 20장, 21장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오늘 마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데까지 그 내용이 잘 나오니까요. 또 드라마 보듯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시즌 1 드라마 마지막 요한버전 요한버전 드라마 마지막 같이 한번 음미해 보시죠. 20장, 예수님 부활하시다.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일 거기는 저녁 6시부터 기점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주된 날이 토요일이면 지금 기독교는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왜? 일요일날 부활하셔서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그럼 부활한 날 이야기겠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있었죠. 지금 다른 제자를 도망갔을 때 또 마리아는 옆에서 지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와서 돌아가신 무덤이라도 이제 지키려고 왔는데 무덤에 딱 와봤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봤다.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치워진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뭔 일 생겼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시체가 사라졌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얘기를 그렇게 했어도 지금 다 그걸 잊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드라마를 보실 때 제자들은 잊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평소에. 왜 그걸 잊어 해도 당시 예수님 돌아가신 상황을 당한 이 제자들은 경황이 없죠. 평소에 막 부활하리라 이 얘기가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체가 어디 갔다. 여기에 초점이 가게 됐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되라. 이런 교회의 반석이 되라 하는 의미로 베드로라고 지어줬죠. 이름을.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다빈치 코드에 보면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제자가 있죠. 그걸 막달라 마리아라고 봐가지고 다빈치 코드 영화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보금에 의하면 보금에 따르면 그 제자를 누구로 보느냐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 보금의 처자.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베드로랑 요한한테 가서 마리아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랐죠.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빨리 무덤으로 뛰어가겠죠. 장면 보이시죠? 뛰어가서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생생합니다. 현장 중계가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내가 더 빨리 갔지롱. 저자 요한의 증언이니까 걸러들으세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베드로보다 빨리 갔는데 가보니까 몸을 구부려서 세마포가 놓인 걸 보았으나 세마포가 이렇게 눈에 보인 거죠. 세마포는 예수님 몸을 감쌌던 성인데 옷이 흐트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무덤 안에는 차마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가 또 충직한 제자 아닐까 부인할 때는 깔끔하게 부인하지만 또 충직하기 때문에 또 맨정신 돌아오면 정신 차리면 또 누구보다 충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뒤따라 달려왔는데 무덤 안으로 베드로는 바로 들어가요. 뭔 일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밖에서도 세마포는 보였나 봐요. 무덤 안까지 들어가진 않았다고 하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개어져 있었다. 또 그 머리 쌌던 수건은 또 따로 개어져 있고 세마포는 뭔가 흐트러져 있고 이런 거죠. 상황이. 그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요한은 뭔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일단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또 들어갔어요. 서로 이렇게 기질들이 다르죠. 들어가서 보고 베드로가 야 여기 지금 이렇게 됐다 하니까 요한도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마리아 말이 맞았네.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았네. 뭘 황당한 마리아 하고 왔겠지만 마리아 말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도 3일에 살아나리라. 요 말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이거는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하였다는 거는 지금 떠올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이 상황에 접목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늘 나는 살아나리라. 인자가 돼서 들어올려지고 또 십자가 처형되고 3일 있다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도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지금 그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된 거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제자들도 또 이렇게 허망하죠. 아 그렇군요. 답이요. 뭐 시체가 사라지고 뭐 어떡해 하고 집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울고 있으니까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래서 아 이거 지금 뭐 시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에 무덤을 한번 또 들여다보니 흰 원입은 두 천사가 딱 있네요. 또 아까까지 안 보이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흰 원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눕혔던 곳에 있었는데 어? 저기는 예수님의 시체에 있던 곳인데 어? 이상한 사람 둘이 있는 거예요. 흰 원입은 두 천사가 한 명은 머리 쪽에 한 명은 발 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시체에 놓는 그 눕혔던 그 침상 같은 곳에 앉아 있었던 거죠. 천사들이 묻길 여자여 왜 울고 있는가 말 걸려는 거죠. 여자여 왜 우는가 하니까 마리아가 답하길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 훔쳐갔어요. 어디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찾아주세요. 여기 울고만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자 제자들은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드라마같이 묘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다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 딱 봐요. 드라마 같으면 빛 속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겠죠. 마리아가 무덤에서 지금 천사들이랑 얘기하다가 딱 돌아봤더니 예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시청자들은 알아봅니다. 예수네 했는데 마리아 못 알아봐요. 마리아는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누구지 저 사람은? 뭔가 빛 속에 형체가 잘 안 보였겠죠. 예수인지 바로 못 알아볼 정도. 그리고 또 빛나는 몸이었겠죠. 부활체니까. 부활체로 서 계시니까 제자들이 또 쉽게 못 알아보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약간 느낌이 다르시나 봐요. 생시의 그 모습하고 좀 다른 변화산에서 변화하듯이 뭔가 변화된 모습이었던 거죠. 누구 이런 상태가 된 거죠. 저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요. 왜 울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 예수님도 이제 즐기세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누구 찾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왜? 왜 울고 있어요? 반전을 즐기는 거죠. 예수님도. 통수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 관리자인 줄 알고 관리자님. 그런 거 보면 꽤 느낌이 달라졌나 봐요. 예수님. 부활체를 얻으신 몸이. 즐기고 있어요. 예수님. 관리자님.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제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옮기겠습니다. 이래야 재밌잖아요. 이럴 때 짠. 내가 예수지롱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한 복음이 재밌게 쓰여져 있습니다. 드라마로 선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리아야 라고 한 거죠. 마리아야 하니까 당황하지 않겠어요? 관리자가, 동산 관리자가 왜 나를 알지? 그러니까 그녀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라보니 하니까 이거는 성경에 아예 주가 나 있어요. 나의 선생님이란 뜻이다. 나의 선생님.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라피 같은 거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알아본 거죠. 뭐야 이제.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되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샘. 샘. 이런 거죠. 마리아야 하니까 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7절이요. 첫 마디가 무정하죠. 나를 붙잡지 말라. 그게 생각나네요. 개코네. 예전에 기억나세요? 박성광 씨랑 박지선 씨 했던 미친 사랑을 다루 이제나 좀 나죠. 날 좀 날 붙잡지 마라. 날 만지지 말라. 나 이래요. 날 만지지 말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가 만졌다는 거죠. 마리아가 붙잡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어땠겠어요?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눈앞에. 마리아가 어땠겠어요? 잡은 거죠. 왜? 못 가게 해야 잡아야죠. 뭔 일이야 하고 잡은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또 잃어버릴까 봐 잡은 거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나 잡지 마. 그냥 붙잡지 마.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아 나는 가야 돼. 이겁니다. 나는 가야 돼. 나는 아버지 왕국으로 가야 돼. 천상의 천국으로 가야 돼.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뭔가 평소처럼 잡았겠죠. 아무튼 그리고 더 절박하게 잡았겠죠. 못 가게 잡아야죠.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가야 돼. 그대는 그대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 즉 나의 하나님 그대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내가 이제 가야 돼. 곧 아버지 왕국으로 가야 돼. 요마를 전해라. 나 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잡았겠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전했다. 요 이후의 얘기가 예수님 가신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얘기로 가는 게 마리아 복음이죠. 제 도마 복음 책에 요 뒤에 부록으로 마리아 복음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한 복음의 또 다른 결말을 보고 싶으시면 도마 복음 뒤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요한 복음 마리아 복음 보세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다. 19절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요. 일요일 저녁 때 제자들이 아까는 어두곧 새벽에 있었던 일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자기들 또 죽을까봐 겁나서 따로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문들을 잠그고 있었어요. 요게 지금 이것도 드라마예요. 이게 또 요한 복음 재미있는 게 자꾸자꾸 반전을 즐겨요. 지금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또 복선을 깔고 한단 말이에요. 문을 잠가 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것도 드라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문이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방 안에 불쑥 나타난 거예요. 에너지체라서 부활체라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뭔 말을 하는 거냐 예수님의 그 생전 육체가 아니다. 지금 이상한 육체예요. 못 알아보잖아요. 마리아도 바로 못 알아볼 정도로 뭔가 다른 다른 느낌의 육체예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지금 부활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문이 잠겼는데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슥 CG로 처리해야죠. 요거 잘못하면 또 욕먹죠. 다 잘해놓고 CG 어색하면 안 되죠. 슥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것도 방가운데로 슥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하고 못을 여기 박았다고 되게 아는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손목에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 지난 이번에 드렸죠. 손목과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잖아요. 손목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하죠. 맞네. 근데 이거 부활체인데 그러면 상처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부활체는 뭐냐면 마음대로입니다. 변형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변형시킬 수가 있다. 부활체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자들 보여주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남기신 모습이죠. 이렇게 모습을 하신 거죠. 변화산처럼 완벽한 부활체로 갔으면 흠이 없어야죠. 근데 알아봐야 되니까 제자들한테 증거가 돼야 되니까 나 맞지? 나 그때나 맞지? 하는 걸 보여주려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묘해요. 복잡해요. 부활체라는 걸 알리면서도 또 원래 육체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증인으로 삼아야 되니까 제자들이 증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다. 예수님 맞다. 하는 거. 헛것을 받나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확인 가능하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네들을 보낸다. 그네들을 보낼 거다. 아버지가 나 보내서 여기 지상에 온 거 알지?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거야. 가서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 쏴주고 다녀 이겁니다. 성령을 쏴준다는 게 사실은 원래 그 사람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을 자각하게 도와주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느낌이거든요. 성령을 못 느꼈는데 갑자기 성령을 느꼈으니까 받은 느낌이죠. 세례를 통해 받은 것 같죠. 그렇게 해주고 다녀라 이겁니다. 이 말씀하시고는 나도 그대들을 세상에 보낼 거야. 지금 급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셨다고 하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하죠. 40일 동안 또 사역을 해야 돼요. 제자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데 일조하게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 성령을 먼저 각성시켜야 또 다른 사람들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나 떠나야 성령 받는다. 아버지랑 그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 때 나 떠나고 열심히 더 내면으로 몰입할 때 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매달리지 자신의 내면에서 성령을 안 찾으니까 내가 사라지고 온전히 기도에 몰입했을 때 그때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성령 안에 안주하려면 내면의 몰입이 필요해요. 각자 자기들 내면의 성령의 몰입이 필요해요. 이런 주제로 다룬 보금은 도마보금이죠. 도마보금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성령 받았지만 온전치가 않다. 그러니까 성령 더 제대로 받아라 이겁니다. 너희가 제대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안주해야 돼요. 성령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대들을 보낼 건데 해줄 말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내쉬면서 숨이 바람이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내쉬면서 성령 부어주는 의식이에요. 성령 받아라 합니다. 성령 받아라 나한테 내 육체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에 몰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육체에만 몰입하면 안 되니까 난 떠날 거다. 그런데 너희들 내면에 영에 몰입해라. 그러니까 나 떠나고 난 뒤에 기도하고 있으면 오순절 때 성령 받게 될 거다. 이걸 미리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나랑 다시 만날 거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거란 얘기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시죠.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둘 다 누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집니다. 스토리가 누가복음 끝에 가면 빨리 너네들 가서 이제 기도해 이런 느낌이고요. 나 떠난 뒤에 기도 열심히 해 이 느낌이고 사도행전 첫 부분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약속한 성령 줄 거다.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 첫 부분을 읽으면 또 잘 이어집니다. 조금 이따가 혹시 제가 볼 수 있으면 같이 볼게요. 아무튼 성령 받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아라 이거는요. 성령이 주는 평안과 진리 안에서 끊어짐 없이 성령과 함께 안주하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온전한 성령의 세례다. 그 성령의 세례 안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이제 하나님과 둘이 아니죠. 믿음이 확고해지고요. 둘이 아닌 그 합일된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이 주는 평안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을 누릴 거고 진리를 이해할 거고 이해를 떠나서 이제 진리 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거는 칭의 성령 받으면 가능하고요. 진리 안에 안주하는 거는 성화의 경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성령 안주는 칭의고요. 이것만 쓸게요. 성령 받아라. 세례를 받으면요. 이게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 죄가 사해져요. 어떤 죄가 사해져요? 원죄가요. 여러분의 본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죄는 본죄입니다. 원죄는 아담 입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죄를 말해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본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혈육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뿌리를 박살내는 거죠. 원죄의 죄사함입니다. 본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한다고 사도들, 사제들이 어떻게 본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원죄를 사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원죄가 제사함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입으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원죄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혈육의 자녀이면 칭의는요. 의로운 존재가 되다는 건 하나님 자녀예요. 이 성령에 안주하면 칭의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에 안주하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돼요. 또 뭘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가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결국 나아가서 진리안에 안주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안에 안주하면 자유를 얻으리라. 진리안에 안주하면 그게 뭐냐? 이게 왜 자유를 얻느냐? 이게 성화라서 그래요. 거룩해지거든요. 인간은 거룩해져야 자유를 얻습니다. 거룩해지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또 혈육의 자녀로 타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성령에 들어앉은 다음에 진리에 들어앉을 때 이해되시죠? 세례를 받고 먼저 그러면 제사함이 일어난다. 그건 원제다. 원제 상태에 있는 존재는 인간은 혈육의 자녀다. 혈육 자녀라면 이 성령의 안주함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칭의 의로운 존재라는 것은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진리에 들어앉어야만 우리는 거룩해지고 자유를 얻는데 그 진리란 뭐냐? 사랑의 진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른 진리가 있어요? 사랑의 진리지. 사랑의 진리.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 이유는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가장 롤모델이 되는 존재가 혈육을 지니고 혼육을 지니고 와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혈육의 자녀, 여기서는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와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혈육을 지니고 와서 그런데도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 혈육을 혼육을 잘 써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하고 목숨 걸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지. 예수님 피값으로 나도 구원 예수님 믿습니다며 예수님이 피로 다 계산해놔가지고 이름만 돼 예수님 이름만 되면 나도 그냥 구원 영생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싸구려 싸구려 영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가신 게 인류의 대속이에요. 인류의 카르마를 풀어준 거예요. 이제 인류도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인류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성령의 진리 사랑의 진리를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진리를 하나로 아버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 생을 바쳤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리고 꼭 바친 것만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살아생전에 이미 사랑을 온몸으로 아버지 사랑 이웃사랑을 보여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오신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성자가 탄생한 의미는 뭐예요? 인류는 그전에 아버지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극소수만 알았는데 모두가 알게 모두가 알게 아버지의 현존 아버지 영의 현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 영의 현존 영의 안주하는 거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를 따른다는 게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온몸으로 실천하셔서 진리에 안주한다는 건 진리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예요. 칭의 보여주고 성화 보여주고 마지막 하나 더 보여주셨죠. 그게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영화 영화는 뭐죠? 부활체 영화는 뭐예요? 영생에 영생에 안주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완성된 게 뭔지 아세요? 칭의 성화는 살아생전에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영화도 변화산 사건 때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미 부활체를 얻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로 누구나 보는 중에 죽어야죠. 왜? 아니 살아있을 때 변화된 부활체를 보여주는 거는 살아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잖아. 그럼 진짜로 죽어주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짜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칭의 성화가 완성된 것도 보여집니다.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라는 것도 보여줘요. 원제 성령안주 칭의로 원제를 못 박고 성화로 본제를 못 박는 거예요. 본제를 탕감하는 게 성화입니다. 그다음 죽음을 극복하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십자가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고요. 부활은 이제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니니까 이미 영화를 얻었지만 영광스러운 자녀지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벤트를 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칭의 성화의 완성을 상징하고 부활하신 건 영화의 완성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너희도 따라서 배워라 너희도 나처럼 배워서 가서 뭐하라고요? 칭의 성화 성령 너희부터 먼저 성령 받고 칭의 그리고 내가 말한 진리대로 살고 성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부활해라 그래서 천국을 침략해 들어가라 그래도 못 들어오는 놈이 있으면 내가 심판회 날 때 와서 추수해서 또 영생 얻게 해줄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해주러 마지막 마무리 지으러 심판의 날 재림 때 오신다는 거지 초림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재림 때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해야지 패자 부활전을 본게임으로 알고 있는 분이에요 본게임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천국에 침략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내가 길을 열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알게 모르게 들어가고 있다 그때부터 들어가는데 2000년간 지금 들어간 사람이 없을까요 심판의 날은 마지막 전지구적 이벤트로서 전지구적으로 내가 다시 와서 그때까지도 안 된 사람들을 한번 무덤에서라도 불러내서 내가 영생 주마 하는 그런 일이지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사도바올만 해도 심판의 날을 기다려요 그때 돼야 영화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영화는 지금 이 순간도 가능합니다 부활체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생주로 오셨는데 영생 나는 줬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다 줬다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내 말 따르고 진리 안에 살면 영생도 얻으리라 했는데 심판의 날 가야만 영생 얻는다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됐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런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들어있는 것은 도마복음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그대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너희부터 칭의 성화 영화를 다 까라 그리고 칭의 성화 영화를 얻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가서 뭘 해야 돼요 이제 본인이 천국을 개척했으면 본인이 들어가는 걸 개척이라고 한다면 확장시켜야죠 남들도 들어가게 도와주는 건 확장이죠 스스로 천국을 개척하고 확장해라 이겁니다 내가 그랬듯이 하늘이 나를 보내서 지상에서 내가 천국을 개척하고 확장했듯이 너희도 내가 보내니 세상에 보내니 천국을 개척하고 너희 스스로 개척하고 그리고 남들을 천국에 들여보내라 확장시켜라 그래서 천국 확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너희부터 받아라 그리고 이렇게 남들한테 가서 성령에 세례해줘라 숨 내쉬듯이 성령 받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이게 원죄를 말하지 본죄를 어떻게 사해요 예수님도 못해요 예수님도 본죄를 사해줄 수는 없어요 인류가 지은 죄를 갚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고해성사니 뭐니 하는 건 갚는 걸 도와주는 거지 사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당히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할 수 있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 죄는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주면 원죄가 사해져서 성령 받을 거고 성령의 세례를 그 사람한테 너가 안 줘버리면 최소한 받을 일이 없으니 성령 받을 일이 없죠 성령 받아라 하고 다니라는 소리를 다시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베드로한테요 마태복음에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세례를 내가 너한테 주니까 이제부터 베드로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본죄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다니면 하늘에서도 이제 성령을 쏴주는 거고 너가 세례를 안 해주면 묶어두면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 너희한테 그런 죄사함의 권한을 주마 이 소리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영생을 주는 권한에 준하는 죄사함의 권한을 받아요 영생의 권한은 나한테 있다고 했으니까 영생의 권한을 우리가 뺏지는 않더라도 예수님한테서 죄사함의 권한 칭의 성화를 닦는 그 권한을 준 거잖아요 칭의의 권한을 준 거잖아요 확실히 성경상으로 그럼 이게 그대로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영생의 권한의 일부를 사도들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결국 내가 와서 또 마무리 지어주마라고 스스로 자임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믿고 맡기자고요 예수님이 영생 그때까지 영생 못 들어가면 또 주겠다 하지만 제자들 사도들한테 너네가 영생 나 이어받아서 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에서 이어지는 영생의 부여도 제자들한테도 권한이 같다고 봐야죠 일부 같다고 봐야죠 그렇죠? 나도 하나님이 날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는 너희도 사람들한테 이제 영생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영생을 주고 말고 권한은 예수님한테 있지만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나눠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사도들도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일단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것도 이미 영생이에요 성령이 영원한 영인데 영원한 영과 함께하는 그 혼이 왜 죽어요? 이미 영생이죠 그런데 부활체를 얻었냐 하는 측면에서 영생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부활체를 얻은 사도라야 또 다른 인도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그런데 사도바울만 해도 영화는 본인이 기다립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이 싸주기를 그러니까 영화의 문제는 어렵다 부활체를 얻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다 하지만 모든 사도들이 다 바울처럼 영화를 못 얻었다로 말할 수도 없다 왜? 예수님은 영화까지 얻어야 가능한 천국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얻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영화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단 그 영생의 책임자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사도들은 영화까지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24절이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란 도마가 예수님한테 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셨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안 믿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우리가 주님 봤다니까 도마가 나는 그 손에 못 자국 보고 내 손가락은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어 자명해야지 이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제자들이 헛것 봤을 수도 있잖아요 헛것 봤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넣어봐야겠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잠겨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문이 잠겨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손에 못 자국 예수님이 또 쓱 들어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길 다 알고 있죠 야 만져봐 옆구리 넣어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얘기는요 도마가 불신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 아니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믿었어요? 믿을 수 있었겠어요? 못 믿죠 다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도마만 의심하는 도마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확인해봐야 믿겠다 다른 제자들도 당연히 같은 마음이죠 확인 안 해보고 어떻게 믿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본 거죠 보니까 믿게 된 거죠 도마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확인 더 해봐요 철저히 나 같으면 더 철저히 확인했겠다 나 같으면 예수님 다 만져보고까지 했겠다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기질을 또 이용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만져봐 만져보니까 어때요 도마가 또 대단한 게 도마가 또 대단한 게 만져보고 뭘 느낀 거예요 칭이 성화 나아가 죽음까지 극복하신 영화는 이건 하나님 아들이 아니거나 안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도마는요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신분을 바로 꿰뚫어봅니다 부활체 딱 보고는 확인까지 딱 점검 마치고 이분은 진짜네 내가 늘 들었던 대로 진짜로 부활체가 무련된 걸 만져보니까 와 이거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게 다 맞았다는 거잖아요 자명해집니다 도마는요 도마의 깨달음이 지금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와 다 맞았던 거잖아 예수님이 하느님이셨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지금 여러분 어떤 제자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시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의 신분을 느낀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증거 딱 보고 자명 예수님이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 의심하는 놈 내 말 안 믿다니 이런 저차원적인 이야기가 여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니 내 말 안 믿어? 이런 맹신을 바라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도마가 되게 똑똑한 거예요 딱 만져보더니 죽음 극복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의 책임자이시고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이 다 맞았다는 거죠 와우 한 거죠 와우 그럼 그 뭐까지 깨달은 거예요 도마는 실제로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영이 통치하지 않아요 예수님 영이 혼육을 가지고 천상천국도 다 혼육이 있습니다 나름의 이 물질의 육과 달라서 그렇지 혼육이 있어야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인간 창조할 때 영으로 창조했나요? 아니에요 혼육을 입혀놓고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고식이 좋아하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을 갖춰야 인간입니다 영계에 있건 물질계에 있건 이거는 중세 카톨릭에서도 다 인정하던 거예요 혼육이 없으면 인간으로 안 봤어요 왜? 창조될 때 혼육까지 해가지고 인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혼만 창조해놓고 인간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인 존재는 천상에서 혼육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도마가 이거는 안 밝혀진 비밀입니다 2000년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요 도마가 뭘 깨달았는지 아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구약에서 하나님도 사실 예수였던 거예요 얼굴과 몸을 비친 하나님이 계셨다면 구약에 존재한 하나님도 예수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지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했잖아요 영이 무슨 얼굴이 있어요 이상하죠? 도마가 아 나의 하나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뿌듯하죠 제자가 아니 옆구리 한번 앉아보고 하나님까지 알았으니 뿌듯하죠 제일 뛰어난 제자 아닌가요? 다른 제자는 와 예수님이 부활했네라는 살았네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까지 이해 못하고 있는데 도마는 이해해버렸죠 뭔 소리인지까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는 나를 봐서 믿는구나 이 말이 에라이 나를 안 믿는 놈 결국 꼭 봐야 믿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를 봐서 믿는구나 근데 왜 도마를 깠다고 생각하냐면 그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축복받을 것이다 그럼 도마는 핫발이네 보고 믿은 놈은 핫발이네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직접 확인해봤으니 믿을 수 있지 그런데 이제 나 가고 난 뒤에 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가고 난 뒤에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도 만약에 내 말을 믿고 칭이 성화 영화를 얻으면 그건 더 대단한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 나 보고 믿은 너희는 그래도 할만 했잖아 나 안 보고 믿고 따라서 칭이 성화 영화를 얻는 그런 존재들은 축복받은 존재들이다 도마 같이 이렇게 확인한 사람이 모두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지만 도마한테 확인하듯이 확인시키듯이 다 확인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확인시켜줄 수 없는 그 무수한 앞으로 나를 믿고 따를 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도마처럼 확인 못 했더라도 너희도 분명히 도마처럼 자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더 대단한 거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책을 쓴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대들로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혼육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천상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이며 믿음의 문제와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통해 성령받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결론은 영생이 있다 영생을 주겠다는 게 요한복음의 확실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영생 주러 왔다 그러니까 칭이 성화에 만족해도 안 돼요 부활체 얻어서 당당히 천국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의심을 하세요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그랬죠 큰 의심이 큰 얻음을 가져온다 큰 깨달음을 가져온다 의심이 약하면 깨달음도 약하다 도마는 자명하게 의심이 컸고 그걸 자명하게 확인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21장이요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세요 세 번의 나타남을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나타나는데 그때 일은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랑 디두모라는 그 도마랑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 나엘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갑시다 나 고기 잡으러 갈라요 한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합시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 밤에 못 잡았어요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또 못 알아봐요 확실히 못 알아봅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런 느낌인가요 제가 부활체로 나타나는데 제가 좀 슬림해졌다든가 빨리 못 알아보는 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보게 그대들은 고기 잡았는가 하니까 없습니다 누구시지 근데 말투를 보니 벌써 뭔가 포스가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공손히 대답은 했어요 없습니다 말씀하시길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왜 물고기 없는 데다 자꾸 던지냐 물고기 있는 데다 던져라 이겁니다 이에 던지니 고기가 엄청 잡혀서 그물에 다 그물을 들어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금 계속 쓰는 거예요 이름을 안 밝히려고 이렇게 또 쓰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요한이 베드로한테 말해요 주님이시다 보니까 주님이네 하니까 베드로가 또 충직하죠 걷어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에 걷어 입고 막 바다로 뛰어내래요 바로 그냥 무리로 뛰어내립니다 이 정도 해줘야죠 그렇죠 회사 생활을 하려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200큐빗 한 90미터 정도 였는데 작은 배를 타고 고기 가득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고기 들고 왔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어요 숯불 피워놓고 예수님이 생선도 있고 떡도 있고요 잡은 것도 가져와 같이 구워 먹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였다 이렇게 리얼하죠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슬기로운 제자생활 이처럼 고기가 많았으나 그물은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다 예수님이 뭔가 잡아주셨다 이거죠 힘을 쓰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와서 아침 먹어라 같이 아침 먹자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인 줄 아니까 지금 누구세요? 라고 묻질 않았어요 누구세요? 라고 묻진 않았는데 안목적으로 예수인 줄 알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인 줄 아니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수님 맞죠? 라고 아무도 묻는 자는 없었다 그냥 같이 와서 분위기 속에서 같이 먹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역시 물고기엔 빵이지 생선엔 빵이지 오병이여 빵과 물고기 하나 같이 갑니다 빵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누어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생선도 드셨다고 나오죠 이 상황은 아니에요 방 안에서 음식 나눠 먹는데 생선 드셨다는 게 나오고요 기록에 자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다 이제 베드로한테 내 각원한 뒤에 네가 잘해라 하고 베드로한테 베드로를 구원시켜주고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권한을 다른 복음에서도 주잖아요 베드로한테 충직하니까 잘하잖아요 제자 생활도 부인할 때는 확실히 부인했지만 그건 연약한 인간의 한계니까 예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지금 또 다른 중생 다른 백성을 구제하러 가는 사도 역할에 그것도 되게 선봉에 세울 수는 없으니까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너의 연약함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마 아침 먹은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요한의 아들 시모나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앞날을 예언하면서 주신 이름이에요 넌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교회라고 하는 성도 조직의 반석이 될 거다 라는 거를 예언해 주셨는데 다른 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했듯이 그렇게 준 이름인데 베드로가 안 줘요 베드로란 말을 지금 안 써요 시모나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요 불교 같으면 법명이 있는데 법명 안 부르고 본 사바세계에서 쓰던 이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세속에서 쓰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혈육의 자녀로 지금 인정했지 하나님 자녀로 인정 안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성령을 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져버렸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려고 베드로한테 시모나 이거는 다시 성명을 불러준 거예요 번명이 아니라 불교로 침 시모나 그대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너 너가 제일으로 나 사랑해?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 진심입니다 내 마음 알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나의 어린 양을 네가 먹여라 나의 어린 양을 네가 성령 싸줘 이겁니다 성령 싸줘서 영적인 열매를 얻게 해라 창의 성화 영화의 열매를 얻게 해라 근데 한 번 안 해요 몇 번 하겠어요? 세 번이요 또 다시 음악 진지해지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여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한 번 또 해요 왜?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인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 승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여 그럽니다 진신입니다 주님 아시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기 나 안 믿으시나 주여 모든 걸 아실 겁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하니까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또 합니다 이걸로 이제 다시 구원 받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자녀로 칭의 다시 마귀의 종이 됐다가 다시 하나님 자녀로 들어선 겁니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하니 젊어서는 그대가 스스로 허리띠 두르고 원하는 곳 다녔으나 늙어서는 그대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옷 입혀가지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너도 나처럼 순교하게 될 거다 이 소립니다 이 말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거다 전하는 말로는 정식 문어는 역사의 자료는 없지만 전하는 기독교 전승되는 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하죠 그것도 나는 예수님처럼 못 간다 해서 역 십자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죠 겸상할 수 없다 겸 십자가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라 너가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말한 대로 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영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진리를 따르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다가 너도 나처럼 아버지의 영을 온몸으로 구현해서 성령을 온몸으로 구현해서 또 구현한다는 것은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보여줘라 목숨까지 걸어라 이거죠 이게 나를 따르라예요 너는 너만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그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의 진리도 십자가지만 그 사랑의 진리를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수많은 나의 사명이 전체가 십자가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죠 내가 받은 그 사명 내가 해야 될 사역 그게 다 십자가죠 크게는 사랑을 구현하겠다는 게 나의 사역이고 나의 사명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구현을 내다보면 내가 겪고 감수해야 될 수많은 고통과 난관이 있죠 그것도 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죠 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이 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까 20절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저자가 있었다 그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주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유다를 물어본 거죠 물어봤던 그 자였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나만 죽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이 자식이 진짜 이렇게 너나 네 할 일이나 잘하지 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게 한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올 때까지 장수한다고 한들 너랑 뭔 상관이냐 너는 너희를 내 신경 써 그대는 나를 따르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시킨 일을 해라 이거죠 그게 내가 시키는 일이니까 너의 사명에만 몰입하라 이 말씀이 형제들한테 또 퍼져나가서 요한은 안 죽나 보다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는 썰이 퍼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자들 수준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서 사도가 돼서 사도 행전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게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은 혈육의 자녀 수준도 높지 않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별거 없네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황골탈퇴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진리 성령의 진리를 구현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도 행전에 가서 보세요 사도 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행전은 그대로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사역한 내용은 이 얘기까지 말씀드리고 근데 요한이 저자가 설명을 해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죽지 않을 거란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들 베드로 너랑은 뭔 상관이냐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 네 일에만 집중하라고 하신 말이지 내가 안 죽을 거다 이런 말 하신 게 아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걸 알고 있다 내가 쓴 말 내가 지금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록한 거니까 참되다 이겁니다 읽는 독자들도 시청자들도 알 거다 나레이션이 쫙 나가는 거죠 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있어서 보고 들은 거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요거 이제 화면 끝나고 캄캄한 중에 자막으로 처리되어야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약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책으로 쓸 수가 없을 양이다 엄청난 일을 하셨다 이러고 끝냅니다 이 이후가 좀 궁금하시다면 제가 누가보금 그 24장 50에서 53절을 읽어드릴게요 어 이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베단이 근처로 수도 근처죠 에르살렘 근처죠 베단이 근처로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셨다 사람들한테 축복해 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구름 속으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에르살렘으로 갔다 사도행전 시작 부분이 또 누가보금 이 마지막이랑 이어지거든요 그거 잠깐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사도행전 시작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잘 되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후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몸소 나타나셔서 늘 같이 계셨던 건 아니에요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더니 뭔 말씀만 하셨냐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에르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라는 선물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내가 약속했고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기다려라 세례 요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대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6절에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해 줄 겁니까 심판의 날은 언젠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가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돼서 에르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나아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 받아라 하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씀 딱 해주시고 너희가 할 일에만 집중해 나머지 일에는 관심 같지만 너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제 심판의 날이 올지 이런 거는 몰라 근데 너희가 해야 될 거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지켜보는 중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떠세요? 사도행전 시작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 보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두 천사가 또 나타나요 야 정신 차려 하늘만 보고 있을 거야 빨리 가서 너희들 할 일 해 그래서 빨리 이제 다락방 가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집단이 집단적으로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칭의 성화 영화가 사도들의 칭의 성화 영화로 이어지면서 전 인류의 칭의 성화 영화의 싹을 지상에 낸 겁니다 이게 2000년 전 지저스 크라이스트 시즌 1 내용이었어요 2는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서 성탄이 성령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탄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2000년 전에 탄생하는 게 아니라 탄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 탄생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탄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른 영이 있잖아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혼에서 거듭나고 여러분의 육을 통해 진리를 표현할 때 칭의 성화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각성하고 성령 각성 칭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의 진리에 따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의 죄를 갚아갈 때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냥 진리에 따라 살면 죄가 갚아지고 죄에 물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지만 이 성화의 결과물은 영생이에요 영화를 얻어서 부활체를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살아서 이미 얻는다는 건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살아서 이미 얻을 수 있고 살아서 얻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대로 천국에 입성한다 죽을 때 그냥 그대로 천국 들어간다 혼 육을 갖추고 영적인 육까지 갖추고 들어간다 이게 진정한 예수님 사역의 의미요 지금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시즌 2를 찍고 싶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라가 아니에요 건물 교회 세우면 뭐예요 땅끝까지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넘쳐나게 우굴되게 만들어라 교회 건물은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PC방밖에 안 된다고 PC방을 전세계에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천국 게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화 영화는 해야 플레이할 거 아닙니까 천국에 접속하고 칭의는 천국에 영주권자 천국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얻으면 시민권자 당당한 시민이 됩니다 천국의 통치법을 따르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영화까지 얻은 존재 영화만 얻으면 안 돼요 영화까지 얻은 존재는 칭의 성화의 바탕을 두고 영화까지 얻은 존재는 통치권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왕로를 타리라 성경에 써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되새길 때 진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다시 탄생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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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